모르는 남자와 원나잇이라고 일어난 소녀 꼼짝없이 갇혀버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매건은 직장도 남자친구도 없는 백수인데다가 심지어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죠 외에 옷 inhibited 달리 퉈에 닿아 버려야 합니다 카드릭inger이 오기고 카드릭의 제아들이 돼죠 강아진 동네즈 미만에 전혀 없다고 하려고 해요 이거니까는 넓은 게 있다 고막이에서는 한 방안이 봐야함이 좀 더 많이 나 잘 모르니까 한 방안은rast 5이 전에는 무슨 말이잖아요 안 정방응으로 안 하고 그녀가 땡볼 남자 한 명 낚아채기 위해 친구와 함께 파티에 갔지만 입구 컷을 당한 데 모자라 저 전남친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간 메고는 랜덤 만남 사이트에 가입하는데요 무조건 밝히는 남자들은 거르고 매누 있는 남자와 연락하게 된 메건 그렇게 뜨밤을 보내고 잠에서 깨어난 거였죠 야 야마 눈도 눈 눈 눈 결국 더 있다 가게 되는 메고는 이야 세빙이야 세빙 메건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알렉은 메건의 신경을 건드렸는데요 서로 덕담을 해주고 헤어지죠 문을 열어보지만 폭설로 인해 오도가도 못하게 되고 이를 얻돈담 결국 알렉의 집으로 돌아간 메고는 파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메고는 없는 집에 남친과 보내는 파이자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알렉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메고는 옆에 있던 잡지를 보게 되고 전국을 찔러버렸죠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 메고는 버린 종이 때문에 변기가 흘러넘쳤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버티기 힘든 알렉은 재미있는 약을 가르쳐주겠다며 어색함을 풀어보는데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고 모두 있는 텐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종 외록 넘친다 진짜 이웃집엔 아무도 없었고 최고의 차선책은 바로 옆집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것 창문이 안열려 우리 돌아가야 해 야 이 미친놈아 맥원이 나오길 기다리던 알렉은 부서진 창문을 수리해놓았죠 그 와중에 뚜롯뽕까지 훔쳐와서 변기를 뚫고 있는데요 메고는 똑당해 알렉은 맥원의 말이 신경쓰였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며 좋은 연인을 만나기 위해 서로 조언을 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서서히 야릇한 분위기로 갈아올리길 바라는 알렉과 언더웨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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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메 коп 에이 메가 전 liter And then oh, you did find my G-spot. It was kind of like a drive-by which was cool but then you kept going. And I so wanted you to stop. So next time, just hold a girl. Count to like ten. It'll go a long way, that one. Other than those things, you were a perfectly adequate lover. Adequate. Wow. Thank you. Adequate is not really complimenting. See, I knew this would happen. I told you that this is a bad idea.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알렉이 좋은 대로 연습해보는 맥언 두 사람은 연습을 빌미로 맥언이 먼저 섹시하게 옷을 벗고 서로의 만족감을 위해 조언을 해주며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폭설로 인해 식량이 다 떨어진 알렉은 옆집에서 음식까지 훔쳐왔죠. 남자친구가 좋아서 의학과를 따라간 맥언은 약혼까지 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알렉은 맥언을 위해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알렉의 집을 구경하고 계십니다. 알렉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게 됩니다. 알렉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시작도 못한 채 끝나버린 맥언 알렉은 여자친구의 이별 편지를 보게 됐지만 일부러 모른 척 지내고 있었죠. 맥언을 붙잡아보지만 실망한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맥언은 나체로 뒹굴고 있던 두 사람을 보게 되죠. 맥언은 아이디를 탈퇴했고 그녀에게 연락해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맥언은 아이디를 탈퇴했고 그녀를 탈퇴했고 그녀를 탈퇴했고 그녀를 탈퇴했고 그녀를 탈퇴했고 그리고 데이지에게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한편 남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 파이자는 남친과 함께 살고 싶다면 나가달라고 설득하자 그 시간 알렉은 맥언을 찾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는데요. 며칠 뒤 새해 파티에 간 맥언은 대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국 경찰서에 구금된 맥언 그렇게 맥언을 만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던 알렉은 그동안 함께 있으면서 느낀 감정과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했죠. 조용히 잃어버렸습니다. I'm really really sorry but you can't stop us before we realize what we could be maybe we hang out and we realize we don't like each other maybe you're very intimidated by my dancing all I'm saying is that there's a lot of stuff that I don't know about you and there's a lot that we need to talk about I spent two nights with you and that's not enough time give me more time please I think you put me in jail we're still on that look hey hey come on someday you're gonna laugh about this I promise you're gonna find this all very funny someday okay let's make a deal you give me your number and leave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두 사람 stay as long as you want guy was nuts shit 메시지를 본 메고는 알렉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you are kind of an idiot do you realize that about yourself? practice your speech or something for the next girl because you have to be honest you're just fucking sucked shit it was I was embarrassed for you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이어나가길 약속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your place or mine I don't have a place anymore me neither you are a catch so are you 여기까지 영화 투나이스탠드 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영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christmas this is not a christmas song the christmas trees on fire Santa's holding the lighter my parents are both liars